드디어 섭종해버린 카트. 근데 너무 재밌어서 들고 온 이 편입니다. 야 뒷블루만 막아 그러면. 가자. 나이스. 잠깐만. 안 돼. 내가 못 가면 너도 못 가. 야 별로 우리 팀이야. 아니 여러분들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어 뭐야 안 보여. 새로 나온 캐릭터입니다. 하트의 마지막 이벤트 부밀마블. 여기서 물음표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걸 쓰면 투명화가 됩니다. 그냥 핵 쓴 거 아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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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진짜. 아니 형 형이 준 거 아직도 잘 쓰고 있어. 어? 아니 또 또 불러야. 아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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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재밌다 너. 아니 근데 콘텐츠 괴물이다. 어떻게 핵을 게임에다 이용할 생각을 해? 아니 여러분들 제가 투명이라서 안 보여요. 응.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걸 할 거냐면 투명 막자 4명을 뚫고 최후의 1인이 되어야 돼요. 야 소닉 있어 앞에. 오오오 앞에 있어 앞에 있어. 뭔가 그런 게 지나다님. 투명 화면 상품 있나요? 어 있나요? 아 한 번 쓴 문상 드립니다. 아 그거 진짜 중요해 그거. 예 한 번 쓴 문상 만 원 드립니다. 저거 많이 모아서 진짜 쓰고 그랬어. 자 시작 출발하시면 됩니다 이제. 와우. 야호우. 계획이 다 있어요. 저 앞에 멍청이 4명을 보내는 겁니다. 어허. 잠깐만. 잠깐만. 어허. 어허. 나만 못 넘어갔어? 이럴 때가 아이저 정신 차려. 저 사람들 돌아온다고. 뭐야. 귀불로 막. 야 귀불로만 막아 그러면. 가즈. 나이스. 불러야 안녕 너 왜 여기 있니? 어? 어 반갑고. 음. 놔! 왜 그러네? 아, 선생님. 아, 미안해. 미안해. 오, 희생 좋았고. 네, 봄 순위 막아봐. 막아봐, 막아봐, 막아봐. 떨어뜨려, 떨어뜨려, 떨어뜨려야 돼. 내 주변에 검은색 공 세 개 보입니다. 하지만 눈치껏 피한다는 말이야. 앞뒤로 막아, 그렇지. 앞뒤로 막아, 그렇지. 어때요? 이게 진짜 안 보이니까 예측이 좀 불가능하지 않아요? 좀 더 어려운 카트 타야 될 것 같습니다. 막자 중 가장 어려운 운영자님도 형동님한테 막자 당해서 탈주했다는 전설의 맵이다. 저희가 규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끝까지 저희가 막겠습니다. 잠깐만, 이 카트 하면 안 될 것 같은데? 야, 나도 이상한 거 탔는데? 먼저 간 사람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 됨, 들어가달라고. 아니, 이거 가능한 거냐고. 괜찮아, 나는 뽀아노만 날리고 그 사이로 내가 딱 들어가는 거야. 아, 물리야 진짜 안 돼. 진짜 옛날에 막자 당하고 포기선언했던 곳이야. 왜 포기선언을 누나가 하지? 저 사람들이 안 했는데. 그럼. 멀리서 보이네요. 한 번에 가자! 지금이야! 모라몰리 양아씨, 비켜라. 지금이래! 아니, 누구야, 이거? 안 보여. 봉수님 보내드려, 그러면. 어, 한 명 더 넘었다. 어, 뭐야? 뽀아노가 넘었다고? 잠깐만, 이거 누구? 안 돼. 어디 갈라고? 야, 불러 우리 팀이다. 어디 갈라고? 절대 안 되지. 왜 오세요? 내가 못 가면 너도 못 가. 우와, 저거 재밌겠다. 내가 못 가는데 너가 어떻게 가? 너가 날 지나갈 수 있을 거 같아? 포기 타는 동물 학대범. 동물 학대범. 절대 못 가지. 넌 못 가. 아, 한 번 지나갑시다. 기회를 노린다. 기회는 다가오니까. 지금이다. 이 지혜 숨었어. 지금! 오케이! 야 김벌루 홀란을 틈타서 넘어가려고 한다 김벌루. 들켰다 들켰다. 이쪽이다! 얘들아 힘내. 나 여기서 팝콘 먹고 있을게. 뭘 팝콘이야. 알 한번 눌러볼래 알? 아 싫어. 오 나이스! 내가 밀어준게? 어 잠깐만 이러면 물러나는데? 야 내가 밀어준게! 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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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지금이야! 야 누가 밀어준거 안돼!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. 야 빈틈이 안보여 빈틈의 실이 안보인다고! 야 뭐야 어떻게 알았어! 귀여워요 민수야 다 봤어요 귀여워요. 저 집에 저희 엄마가 기다리고 계세요. 자아! 아니 뽀란아 오라니까? 아 쟤 진짜 킬 불러 따로 추렀어. 아 왜 나야? 불러주겠다. 오케이 고. 재물을 맞췄다. 할머니! 재물 성공! 아이 저 사람 죄송해요. 심장치 않아요. 나이스 또 넘어가다.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. 불러님 통과했는데요? 난 통과했는데? 아무튼 막자 모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즐길 수 있다. 막바지에. 어디 갔냐? 어디 갔어? 아 쏘리. 아 죄송해요. 아니 큐손실 나잖아요 지금. 고지 쓰면 썩줘 가는데 지금. 아 인생 절반 손해봤어. 아니 지금 어쩔 거예요? 보아상 해주실 거예요? 아 죄송해요. 물까지로 오느라. 뽀란아 뽀란아 이것 봐. 나 마만보여? 이거 이거 이거. 나 쏜다 이거. 나 너한테 쏴야됨. 왜 그래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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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 그래 그래. 거기야 나 봐보여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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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뽀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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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. 왜 내 뒤 했냐고 너. 엥 떨어버려. 아 또 해골 한 거야. 아누나 뭐 하는 거야 지금. 아니야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. 이게 이상해. 너 지금 어디로 가? 뒤에 뒤로 가. 돌아와. 거기가 아니야. 이쪽이야. 강구 있어. 나 직진을 해야지. 어깨 오케이 좋아. 웃지마. 안풍쎄. 안풍쎄. 왜 이래. 아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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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아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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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핳. 아하하하. 으아하하하. 으아하. 에이 무슨 일이야. 무슨 일. 아하 및 블루가 괴롭혀요. 진짜. 아하. 드디어 1등을 하는 건가! 제발... 안 돼! 제발... 안 돼! 안 돼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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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다 행복해. 우리는 리타이어까지 함께야. 아니, 전부 리타이어잖아! 이야! 이야! 아프원은 안녕! 안녕하세요! 누나도 카트 잘하지 않아? 아! 어제 안 맞는데 뭐야? 왜 안 맞는데? 전반체! 아! 미안, 미안. 아, 잠깐만! 아, 허리 안 넘어가! 아, 허리 안 넘어가! 아, 허리 안 넘어가! 안 돼! 아, 이거 뭐야! 안 돼! 안 돼! 안 돼!